2021년 5월 5일 급식의 날 여행 56탄 Start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기름에 업무 비트만che 점심 바로바로블비 선거 비트만che 선거 선거 빗 툭 불! 다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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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짐... 저기요! 방금 무슨 우는 소리도..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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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지하에 계세요? 혹시 지하에 계십니까? 혹시 지하에 계십니까? 어디 계세요?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죠? 시발.. 전남도 났어..? 또치즈니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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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가 아니라 누리야 여자 남자.. 아니 여자 여자 하아.. 잠시만.. 도망간다! 또치! 어? 올라간다! 잠깐만! 무슨 한이 그러고 많으세요? 어디 계세요? 와.. 나 개X소름.. 잠깐만.. 뭐야..? 뭐야 이거..? 저기..여기.. 미칠드시저씨 미칠드시저씨 이거 확인해야 돼 누구세요? 가지마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건 확인해야 돼 누구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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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아무것도 안 돼 친해 hospitalized 2 2 3 잠시만요 또치.. 소리..소리.. 온다!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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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치아가.. 안되잖아 수신 때문에.. 왕관님! 왕관님! 미치겠다 진짜.. 또치즈니스 소리..소리.. 계세요? 지아는 수신이 안좋으니까 그런거에요 여러분들 이제 좀 피곤해 지아는 수신이 안좋으니까 그런거에요 여러분들 아니 광카를 할 필요가 없어 굳이 광카를 할 필요가 없어 어떤 특정 현상이 있어야지 거기다 대놓고 광카를 하지 아니 광카를 아무때나 하는거 아니잖아 얘들아, 꼬맹이들아